안녕하세요. 자동차에 묻은 것 월드오토 박현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귀한 차량 재고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강남의 갤로퍼 벤츠 G63 차량입니다. 벤츠 SUV의 끝판 왕인 G클래스를 담당하고 있는 괴물 같은 녀석이죠. 2억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이지만 국내 수많은 매장들을 가보더라도 높은 대기 순번을 배정받을 정도로 수요가 높은 차량인데요. 말 그대로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저 박현명은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당당하게 재고를 구해왔다는 사실 본격적으로 벤츠 G바겐 자세한 재고 상황 알려드리기 전에 리스와 장기 렌트로 저희가 진행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를 훑어보더라도 G바겐 만한 프리미엄 SUV는 찾기 힘든데요. 직선이 강조된 박스형 디자인의 대형 SUV입니다. 독보적인 디자인과 감성으로도 유명한 차량이죠. 국내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이 소유하면서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내 디자인 역시나 S클래스에 버금가는 사양으로 2억을 훌쩍 뛰어넘는 이 차량의 가격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죠. 이 차의 핵심은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으로 AMG 튜닝을 거쳐서 출시된 차량이기 때문에 고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단 8기통의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무려 최대 585마력과 86.6 토크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차 중량이 2.5톤에 달하는 거대한 차량이지만 제로백은 단 4.5초로 압도적인 성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월드오토에서 확보한 재고 상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장 블랙 컬러의 4장 블랙 시트 그리고 블랙의 브라운 시트, 블랙의 레드 시트 다음은 저희 외장 화이트 컬러의 4장 베이지 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의 레드 투톤 시트인데 레드 투톤 시트는 블랙이 섞여가면서 따로 옵션이 추가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 차량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늦기 전에 서둘러서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벤츠 G63 차량 알아보았는데요. 국내에 워낙 들어오는 물량이 적기도 하고 언제 또 들어올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고가 확보가 되었을 때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가의 유니크한 차량들은 출구 과정도 쉽지만은 않은데요. 따라서 경험이 많은 에이전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올바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월드호트는 이미 많은 지바겐 차량 출구 후기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문의주셔도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월드호트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